아 근데 지금 환영사 할 때 분위기를 보니까 저쪽에 있는 팀하고 다르게 너무 집중이 돼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토네이도에 핵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다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의사나를 배워왔습니다. 그쵸 의사나를 알아보요. 또 다른 이유. 의사나를 알아보셔서 뭐 하시려고요? 돈 벌려고요. 네 맞습니다. 돈을 벌려고. 돈을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요즘에 4차 산업혁명시대. 시대의 흐름을 생각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봇을 발명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건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먹고 썼고 했더니 혁명한 소비로 수입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 그게 의사나거든요? 에이 다단계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려겠죠? 아니에요? 다단계. 그 다단계를 저는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제기한다. 사람이라 버린다. 그리고 판매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희미하게 알았던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제가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PT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쉬운 단어로 PT를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보고 싶대요. 그쵸? 이 친구가. 근데 이 고양이가 뭐래요? 나도. 근데 어딜 보고 있어요? 마을만. 마을만 보고 있죠. 바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바꿔야 돼요. 호응도 너무 좋은데요? 앉은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바다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바다를 보고 싶으신 만큼 이 바다에다 제가 유산화를 담았습니다. 유산화의 정보바다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저의 전직으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강남 테라노예요. 강남 테라노에 동부화재라는 보험회사를 제가 다녔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입사할 때 어떻게 입사를 했냐면 초대졸 이상의 학점은 3.0 이상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뽑혔어요. 지금이 더 예쁘죠? 인생이 변하는 게 유산화를 만나서 그래요. 이렇게 제가 동부화재인 입사에서 10년을 근무했어요. 10년을 근무하다가 저의 신랑이 복사집을 차려요. 복사집을 차리면서 제가 로망하던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 직원이었기 때문에 세븐일레븐 그 편의점 이름이 아니라 제가 아침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저희 신랑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가정 전업주부가 돼요. 너무 신나서 옛날에 저희 신랑이거든요. 이따가 보시면 저쪽 방에 계세요. 떡을 하고 너무 신났어요. 가정 주부의 놀이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떡을 하고 국어도 갖다 놨더니 미신이라는 게 좀 먹히나봐요. 저희가 성장세가 보시게 되면 첫 달부터 마이너스가 아니라 첫 달부터 저희는 플러스를 갖게 돼요. 근데 저희가 5년세 이게 보시게 되면 5년이 되니까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저희가 복사집을 할 때 우리가 롤스크린 부동산에서 롤스크린 하는 걸로 인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었는데 이때 당시 부동산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문 만들기 시작하면서 수입도 점점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거를 저희가 이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저희 신랑이 먼저 저는 아까 전에 반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부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이때 당시에 인셀 수입으로 파트너들과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가니까 2년차에 저희가 7600만원이란 돈을 벌어요. 1년차 2년차 합해서 그래서 인셀 수입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업을 2년 후에 전업을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직장도 다녔고 자영업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과연 어떤지 제가 한번 현실을 보게 되면 자영업자 보디에 대면 개업을 앞질러요. 뭐가요? 폐업이에요. 폐업이 지금 개업을 앞질러서 이런 간판 많이 보셨죠? 여보 미안해. 왜냐면요? 땡처리 해야 돼요. 뭐든지 싸게 팔아야지만 그래도 내가 마이너스는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땡처리해서 왜 깔세 깔고 냄비 팔고 이런 데 가서 사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망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이라고 차리게 되면 제일 먼저 차리는 게 사실 퇴직한 거다 차리는 게 커피숍 그다음에 치킨집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렇게 편의점이에요. 제가 치킨집하고 커피숍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편의점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150m에 5개가 바글바글 그리고 우리가 앞집도 아닌데 앞집에 쥐와 씨가 마주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겠죠. 그래서 2018년 폐업률을 보면 역다 최대로 62.6%예요. 두 개를 생길 때 한 개는 없어지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업 후 폐업률이 3년이 지난 다음에는 60%가 폐업을 하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70%가 폐업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아까 5년 새에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노후제축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만난 게 바로 유산화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이 현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직장인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직장인분들도 계실 텐데 취중생들 너무 많다고 뉴스에서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갱신할 게 없어서 경신을 하죠. 최고 실업률을 경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직장을 못 들어간 친구들은 아무리 S대 아니면 진짜 서울 지역의 인퇴학교도 공시생이 많이 늘어났어요. 한마디로 뭘 준비해요? 공무원 실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가 왔다고 해요? 인공지능 시대요. 대답 잘해주시면 이따 선물하러 드릴게요.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이 이렇게 47%나 되고 있다. 근데 이 안에 제가 안 써서 그렇지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의사 이런 분들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네덜란드에 있는 피자를 배달하는 기계예요. 요즘에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자를 배달하는 기계고 의사가 있지만 이분은 아무 말도 안 하죠. 이 기계가 다 이분을 진단해요. 혈관이든 뭐든 다 진단을 해요. 왓슨이라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지금은 기계가 다 한 시대가 왔고 우리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뭐 하세요? 주식 같은 거 좀 하신 분들은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뭐 펀드매니저나 이런 분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3% 손실을 얻었어요. 근데 AI한테 했더니 어떻게 돼요? 5% 수익을 얻어요. 그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직업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포춘 500대 기업의 기업들도 무너지는 때가 지금 왔다는 거죠. 진짜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세 시대라고 말해요. 백세 시대 백세 시대 말을 하지만 백세 시대의 죽음보다 무서운 게 이 말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생계도 아직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줄 게 있는데 근데 근데 자꾸 몸은 아파 그래서 죽어간다고 왔거든요. 진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백세 시대에 이 대안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할 때 침울하시죠? 갑자기 돈 벌 수 있는 나이가 예전하고도 다르게 짧아졌어요. 돈 벌 수 있는 나이가 짧아진 게 아니라 살고 있는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는 노후 대책을 정말 세워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이를 보시게 되면 오늘 지금 젊은 층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래도 2번과 3번 줄에 다 계시죠? 네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은 50년을 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50년을 더 살아내야 될 때 노후생활비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이게 국민연구원 연구원에서 보고서에 나온 건데 부부가 월 243만 원 개인은 153만 원 그랬을 때 이걸 아까 몇 년 살아내야 된다고요? 50만 원 네 잘 들으셨네요. 50년을 살아내야 된다면 부부 같은 경우는 15억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주시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9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자인지 한번 보시면 금수저 갖고 태어나신 분 없으시고 로또 로또에 맞을 확률 벼락에 맞을 확률 비여도 적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장범준처럼 작사 작곡을 잘하는 게 아니라면 돈을 갖고 있었어요. 투자가 이 누적 서장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나는 수입을 그럼 어디서 얻어야 될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로봇도 기오사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어려운 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경제학자면서 작가신데 이분이 말하시기를 수입을 만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4사분면 안에 다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쪽은 부자가 될 수 없고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돈을 돈이 내고 이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가가 아니라 사업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한마디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 투자가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가가 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밑에 나온 대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LG, 삼성 이런 대기업처럼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파리바게트 우리가 가는 수법 같은 데를 프랜차이즈를 사는 거 세 번째는 바로 시스템에 편승하는 방법 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템에 편승하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은 하라고 해요. 근데 누구나 하지 말라고 해요. 네. 주말 날에는 하지 말라고 해요. 저도 동남아였거든요. 동네에 남아도 하지만 그래갖고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죠. 도날드 트럼프도 뭐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미니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 정도는 해라.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주위에 A사 큰 A사 말고 작은 A사 치사 취약이랑 기미 등 고등어 등 먹어보셨죠? 네. 요즘에는 네트워크이 저희 생활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남들한테서 사지 마시고 내 가게에서 사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이유가 장점이 7가지가 있어요. 바로 고품질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좋더라 막 쓰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죠. 그쵸? 제품은 좋고 최소의 투자 내가 먹고 쓰는 거 아니면 정말 유산화 같은 경우는 2만원만 투자해도 최소의 투자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저희 아까 전에 그 복사집 했잖아요. 임대료가 얼마일 것 같아요. 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게 안 나가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인 권리 수입 아까 인쇄 수입 이러겠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알아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24개국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는데 글로벌 비즈니스로 인해서 정말 미국에 간 내 친척한테도 유산화 사업을 권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가장 좋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금수저를 못 물려줄 거예요. 유산화를 물려주면 금수저 같은 게 이게 되거든요. 상속이 무한대로 된다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복사집 할 때 어디 여행이라는 곳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문을 닫으면 하루에 50만원, 100만원씩이 매출이 안 뜨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언제든지 저희가 짐을 싸서 캐리어를 싸서 부산이든 아니면 해외든 어디든 나갈 수 있는 경제적 시한적 자유가 생겼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뭘까요? 다단계 피라미드 약간 느낌 오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통의 새로운 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던 때 그전에 송판, 도매, 소매 뭐 이렇게 거쳤다고 한다면 지금은 광고비 인건비 물류비 이런 걸 다 빼서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직거래하는 방식 직거래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직거래하면 가장 좋은 게 좋은 제품 싸게 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은 제일 잘 가는 생필품사로 어디 가세요? 네 이마트 가시죠. 이거를 그냥 고고 바꾸신 이 회사로만 바꾸시면 되는 거죠. 저예요. 제가 이 집이 너무 맛있어서 식당을 알렸어요. 알렸더니 너 가봐 그래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가보고 이 회사 직원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같이 갔더니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돈이 더 오나요? 땡져나고 놔둬어요. 그냥 아니 안 돼. 저희가 제일 잘 가는 세발 식당이에요. 알려도 대답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산화 제품을 소개했더니 제가 써보고 똑같이 전달했을 때 저의 수당이 20%가 들어오리래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수입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알리고 구정광고라고 하죠. 그냥 내가 먹고 좋은 거 알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아시겠지만 가성비가 아니라 가신비예요. 내가 먹고 쓰고 좋은 거를 알리는 걸로 실내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지 요즘에 파워블로그 얘기 듣고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파워블로그 가서 맛집 갔더니 맛있던가요? 아니요. 저도 많이 뒤동수 당했거든요. 그래서 실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다 보면 이분들의 매출이 저의 현금으로 20%씩 지급됩니다. 우리 제일 많이 가면 생필품 사는 곳 이마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0.1%를 정립해줘요. 5만원을 벌려면 얼마 써야 돼요? 5만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잘 가는 생필품사로 어디 가세요? 다이소 다이소 네. 다이소 다이소 많이 갔죠. 근데 여기는 좀 많이 줘요. 0.5% 그래도 1,000만원을 써야 돼요. 1,000원짜리 1,000만원어치 사러 가실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만원 받기가 힘든데 유산안은 내 가게에서 내가 먹고 쓰고 하는 걸 두 명한테만 알려드더니 그거로 인해서 5만원 벌리는 쉽다는 거 이따 보상 때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느 쪽에다 돈을 투자하시겠어요? 20% 주는 데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몸 좋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 시사경제용어 사전에 딱 찾아보시면 뭐 중간 유통마저는 없앴다는 얘기는 외입줄이 있고요. 저는 이 얘기를 항상 강조해요. 인센티브를 바꾸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판매한 제품을 애용하라. 내가 애용하지 않고 남들한테 파는 거는 남들한테 말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판매해요. 내가 먹고 좋은 거를 정말 얘기할 수 있으려면 애용을 해야 돼요. 요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용하신 분들이 많아지면 연도별 매출액이 진짜 5조 6조에 가깝거든요. 지금 2018 신흥년이니까 6조에 달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수도 지금 어떻게 보면 800만 명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어려워 다단계 싫어 그래서 공모를 했어요. 뭐라고? 공무했더니 예쁜 말이 나왔어요. 회원 직접 판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쉽게 말씀하신다면 회원 직접 판매 방식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버스죠. 우리 타고 다니는 대중버스 다단계 판매 사업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에요. 누구나 탈 수 있는 지하철에도 믿을 수 있나요? 보증이 되나요? 직접 판매 공지 조합 그리고 직접 판매 공지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직접 판매 조합 특수 판매 조합 이렇게 어쨌든 합법적인 회사거든요. 여기는 140개 불법적인 회사 몇 개요? 3200개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배예요? 거의 140개 320개 3200개 엄청난 배수죠. 그래서 유산안도 이렇게 2003년 바로 직접 판매 공지 조합에 가입이 되었다는 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말해도 바로바로 조회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해드릴 이유가 없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냐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신대요. 회사 제품 보상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회사예요. 유산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 그리스어로 진정한 그리고 산안한 건강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산화하니까 네 건강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건강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이라는 모터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미생물학 면역과 박사님이에요. 이분은 그냥 기업가의 이런 전략에 의해서 회사를 세운 게 아니라 미생물학 면역과 박사님으로서 세포만을 연구했어요. 몇 년을 연구했냐면요. 70 그러니까 92년에 유산화 사이언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설립했는데 그 전에 74년에 벌 연구소라는 세포만을 연구했거든요. 그럼 몇 년을 세포 연구했을까요? 45년 45년이면 달인에다가 거의 경지에 올라가신 분이죠. 그래서 원래 난 74년에 전염병 진단 시약을 만들어서 30년 전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전세계 지금 세계병원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터닝포인트 와요. 본인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이 만성탱스 전환을 들어가시면서 진단보다는 예방이 주로 종료하구나 라고 해서 92년에 이 바로 미국 본사예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유타지 청정지역에 설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좋은 것들만 우선 말씀드린다면 나쁜 게 없어요. 2000년에 산업의보 의학연구소를 저희가 설립을 해요.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뭘 갖고 있어요? 의학연구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도 해독병원이라 해서 해독으로 암을 치료한다고 해서 이게 2006년에 KBS 9시 뉴스에도 방영된 게 있어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독병원 중 하나를 갖고 있는 유산화고요. 또 하나는 2003년에 저희가 한국에 진출되어 있고 지금 현재 24개국에 글로벌하게 진출되어 있다는 거 2007년에는 의학계의 노벨상에 준하는 마이럴 멜리치 박사님께서 이렇게 알버타 아인슈타인상을 수상하셨어요. 이상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명단에만 올라도 말을 하고 다닐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회사에 입사할 때 대기업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회사. 왜냐하면 정말 안정적인 회사여. 그런데 이게 뉴욕중시의 상장된 국내 기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우량기업이에요. 뉴욕중시의 상장자료는 엄청난 이렇게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뉴욕중시의 2011년에 상장된 정말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이게 로이터하고 자오전스 3대 경제 뉴스 업체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다 아실만한 H사 보이세요? 네. 포장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N사 여기는 가정용품 유산화는 전문 제약업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금융시장에도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시는 누구예요? 투자의 기지의 워렌버패 워렌버패 자기가 앞으로 롱론을 5개 회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산화 헬스사이어스 이게 바로 포부스지 2011년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2011년 12월 7일자 포부스지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700개 이상의 상을 받았는데 상 받은 걸 다 얘기하자면 한 달에 두 개 이상씩 받았어요. 내 자녀가 한 달에 두 개 이상씩 받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정말 걔는 애쓰대감이네요. 그리고 베스트 오브 스테이지 상이라고 유타우스에서 주는 상인데 이거는 사실 17년 연속을 했다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살짝만 드리자면 두 번째는 컨슈어링이에요. 컨슈어링은 미국의 소비자 보호단체는 정말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슈어링을 통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순도 분해도 금도 그 다음에 라벨에 있는 함량하고 다 똑같은지를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설 기관에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공신력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걸 6년 연속 이리한 회사라는 거 영양제 너무 많아요. 코스트땡을 가도 그렇고 이마트에 가도 그렇고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몰라서 사실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를 모를 때 보는 영양제의 성적표예요. 이 성적표는 매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총 6편까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자세한 설명 제품 설명 때 하실 건데 라이미 윌리엄 박사라고 미국의 캐나다 보건성 국장을 지내신 분이 이 책을 발간하고 있고요. 여기 최종판 6판에서 저희는 플래티넴 플러스 등급을 받았어요. 이 플래티넴 플러스 등급을 받은 건 단 하나 근데 이 플래티넴 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의약품 제조 및 연구기관에 등록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약품이 아닌데도 이렇게 의약품이 준하는 시설을 인증받고 있어요. 교보문고에 보시게 되면 교보문고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이 책을 쳐보셔도 이 책을 사실 수 있거든요. 한 19,000원 정도 사실 수 있는데 이 책에서도 다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베스트셀러 1위로 등록했었어요. 믿을 수 있는 회사 특별함이 있으니까 제가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든지 한 번 개발하고 나서 연구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유자나는 매년 이렇게 R&D 부서를 갖고 있으면서 매년 연구개발을 미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구개발을 이렇게 의과대학이랑 또 아까 여러 가지 의과대학하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가운데 있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하고도 저희가 연구를 협의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16년 기사에 나온 건데 백악관과 마이크로 바이오옴이라고 미생물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자나는 100% 인하우스 제조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 부문 100%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이렇게 직접 생산 공정 관리까지 다 한다는 거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되는 한마디로 원스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했던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취임시설을 인증받아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이 동일시되거든요. 여기서 되게 까다로운데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반복하는 건데 식품 제조기준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 1미리도 틀렸을 때는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의약품에 준하는 시설을 갖고 있다는 회사입니다. 이 의약품 처방법 편안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PBR은 미국의 뇌가 의사 처방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옆에다 놓고 처방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CPS는 캐나다 처방전 민스는 아시아 처방전 이에요. 세 개의 체계에 다 유산화의 제품들이 등재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런 제품들을 누가 먹느냐 궁금하잖아요. 저도 먹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드시겠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도 여기 말레이시아 신분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본인도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다고 했고 영국 황실의 주치의예요. 이분도 아무 비타민을 먹지 않고 유산화 비타민 정말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할 만한 일은 바로 뭐예요? 국가대표 선수들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이 재산이거든요. 조금만 잘못 먹어서 자기가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 정말 자격이 박탈당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몸이 재산이 이런 4천여 명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상호 선수 오태호 선수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경우는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금지하는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을 약물들을 도핑 테스트에 걸릴 약물들을 안 넣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정우 선수 요즘에 도기 활약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정우 선수가 이종우 선수의 아들이에요. 이종우 선수랑 이렇게 둘이 저희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이버스 같은 경우엔 3년 연속 지금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스포츠 농구 보시면서 내가 먹는 제품 내가 먹는 회사 이런 생각하시면서 자부심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에요. 유산업 코리아 성장일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7배 정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업계 20위였다면 2016년에 18위 2017년 12위 위원회 거기 나온 걸로 7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유산업 코리아가 지금 천억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천억을 달성해서 12월 27일에 저희가 이 달성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파티도 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데이터고요. 이때까지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아시아 컨벤션을 했다고 한다면 7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 2020년에는 13킨텍스에서 유산업 컨벤션 열류 그래서 1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다 해서 유산업 컨벤션 열류거든요.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거 그 중에서 유산업 코리아는 더 많이 성장한겠죠.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리그제크티브 ML드예요. 월 1500정도 이상을 벌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씨랑은 목사치 아저씨죠. 저는 전업 중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모든 게 다 삶이 달라졌거든요. 저희 아이들의 꿈도 달라지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유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멘처를 반대했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가 있다더라도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품도 보상도 정확하게 집중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의 반대는 뭐래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는 이걸 도전하지 않았어요. 유산화라는 회사를 나는 우리 사랑이 하다가 관둘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제대로 알아보시면 도전해서 성공은 그 아까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하시게 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미래가 기대되는 기회가 바로 유산화나에서 이뤄지길 바라면서 성공의 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